안녕하세요.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고 내리고 오늘도 밤새 오락가락하면서 새벽까지 내렸고요. 아침까지 덕분에 늘 밭이 아주 촉촉하게 많이 젖었을 거예요. 많이 물 먹어서 싱싱하게도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는 이제 땅을 메꾸고 농사를 지으시는 거라 땅이 메꾼 땅이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냥 황토 막 그런 땅이라 그래서 보이시나요? 잘 보이실까? 고추 심었는데요. 안 커요. 내년에 땅 좀 더 막 거름 많이 넣고 그래야 크겠죠? 와 바람 엄청 시원하네요. 올해는 정말 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여기엔 큰 애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멀리 보이게 하면 여기 큰 아이들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브레이브 철아가 잘 크다가도 참 못난 이루 크네요. 브레이브 철아, 블랙 캐시미어, 전동금, 고사홍 철아, 핑크용월, 은행목이에요. 이렇게 나뭇에 녹색으로만 이파리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은행목이라고 하는데요. 저쪽 매장에 있을 적에 밭에다가 올려놨더니 무진장 무진장 커갖고요. 가지를 좀 잘라줬어요. 근데 은행목 얘도 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물을 여기다 올려놓고 안 좋았나 봐. 바람 엄청 잘 치는 데다 놓고 물 좀 줘야겠네요. 이파리들이 아직 말라가지고. 그 다음 얘는 마삭, 황금마삭. 얘네도 이제 좀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돼요. 막 둥글둥글 이렇게 막 꼬아놨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꼬아놨는데도 또 막 길어 나와서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 청솔. 얘는 비로봉 철아 대품. 얘는 저하고 12년째 같이 있는 수입, 그때 수입 원종 애본이에요. 예, 얼굴이 좀 안 좋아지더니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얼굴이 살아나고 있고 새끼가 또 하나 달렸네요. 무거워서 돌릴 수가 없어. 돌려봐야지. 또 딴 데서 새끼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12년 데리고 있었는데 자구를 한 5개, 6개 땄다. 분갈이도 좀 해줘야 되는데 진짜 좁은 분의 집에 있어요. 좁은 집에. 너무 심하죠? 그 다음에 얘는 릴리패드. 이렇게 오래 키우니 릴리패드가 짱짱하고요. 속에만 떠서 막 새끼가 나오고요. 장미꽃 같죠? 릴리패드는 한 번 이렇게 굳혀지면 잘 풀리지 않고 잘 크는 것 같아요. 릴리패드. 얘는 프리마돈나 금. 이렇게 목대가 커요. 목대가. 보이는 목대로 해서 키만 해도 한 20cm는 되겠네요. 프리마돈나 금. 얘는 자밀리인데요. 이파리가 아주 잔잔해가지고요. 자밀리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이네. 자밀리예요. 얘가 키가 엄청 큰 대품 자밀리입니다. 여기 목대도 굵고요. 키도 엄청 크고요. 너무 다 말라 죽은 것 같다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랬는데 이렇게 찬잔한 이파리들이 이렇게 때가 되면 다 나온답니다. 장윤리. 얘는 무슨 청... 청... 뭐시기... 청와라인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여기서 영월 이파리들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꽂이 다 잘 크고 있네요. 여기는 바위솔인데 여기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바위솔 꽃이 피고 있고요. 얘는 꽃피는 염자 모양도 예쁘네요. 잘 크고 있어요. 이게 잘 크고 있다는 건 안 팔려서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안 팔리고 있어서 이렇게 얼굴이 막 두 개, 세 개씩 막 나와요. 여긴 두 개 여기를 막 세 개 이렇게 오래 키우다 보면 가지가 저절로 이렇게 분지가 되니까 점점 풍성해지고 예뻐요. 근데 이거를 한 2월 말쯤이나 한번 가지치기를 하면 더 많이 풍성해져요. 되게 예뻐져요. 얘도 꽃피는 염자인데요. 여기서 자리 잡고 이제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얘는 러브체인이고요. 이사 온 채로 그냥 있어서 막 줄기가 서로 엉켜서 난리가 났네요. 우와 자리도 잡아줘야 되는데 이사 올 때 아저씨들이 막 꼬아주셨는데 카메라는 엉뚱한 데가 있었어. 이거 어떻게 풀지? 나중에 살살 풀어야 되나? 러브체인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키우니까요. 러브체인이 알뿌리가 엄청 커지고요. 물도 막 때에 따라서 다육이 줄 때 같이 주고 하니까 잘 크고 꽃도 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얘가 이제 막 여기 딱 이렇게 돌멩이 같은 알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뿌리가 엄청 크게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 제주연합아이솔입니다. 제주연합아이솔은 새끼를 잘 안 치고 얼굴이 커지더라고요. 제주연합아이솔은 여기 중간에 없는 거는 뽑아서 팔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주연합아이솔은 하나에 3,000원씩 드려고요. 막실라리아이솔은 막실라리아나니 꽃이 되게 오래갑니다. 수태에다 심어서 저 개업선물로 받았는데요. 네. 한 번씩 물 주고 나면 오 향기도 엄청 오래가고 꽃도 오래가네요. 막실라리아나니 수태에다 심고 물을 푹 주니까 잘 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세네시오 세네시오는 녹용하고 달리 입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뾰족뾰족해요. 세네시오 그다음에 얘네는 바이솔 작년에 심어놨더니 자리 잡고 엄청 잘 크고 있죠? 새끼도 엄청 많이 내고요. 잘 크고 있습니다. 얘도 얘도 잘 크고 있고요. 중간에 연화바이솔이 들어가 있어갖고요. 잘 크고 있어요. 연화바이솔도 새끼치우고 있고요. 얘는 거미줄 바이솔 얘도 잘 크고 있습니다. 아픈 애들도 있고 잘 크는 애들도 있고요. 얘는 러블리로즈 러블리로즈 한목 다 심어서 크게 키워보고 싶은데요. 이 진짜 크게 크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러블리로즈 얘네는 라울금 만원씩이고요. 자구들이 아주 빠글빠글 빠글 빠글 나옵니다. 라울금 만원씩 얘는 백모단 백모단 한 포트 남았어요. 3,000원이고요. 얘도 연화바이솔 여기다 심어놨더니 아주 자구를 자구를 말도 못하게 내는데요. 지금 못 옮겨 심겠어요. 올봄에는 일로 이사오고 나서 바람이 더 시원해서 그런지 더 잘 크기는 해요. 애들이요. 아주 잘 커요. 이건 플로르디티 인데요. 중간에 큰 얼굴 하나가 살짝 물러서 없어졌어요. 다 긁어내줬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얘네들이 크고요. 이 속에 여기 엄마 얼굴 없어진 속에 가서 보이나요? 새끼들이 엄청 나와요. 녹색으로 조그맣게 보이죠? 엄청 나와요. 그리고 얘는 할로윈 철화 대품인데요. 뒤쪽에 있던 얼굴 하나가 이렇게 수르륵 올라가서 지금 꽃대가 되고 있습니다. 별의 눈물도 열심히 잘 크고 있고요. 별의 눈물 이거 동그란 거 그때 큰 거에 들어있는 애 이 아이는 2만 원 아이입니다. 엄청 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너무 가까이 갔다. 아 실수했어요. 조금만 가라. 조금만 아니 점점 커지네. 왜 점점 커지죠? 얘네들이 중심을 못 잡겠네요. 엄청 크게 보여요. 이걸 멀리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멀리 가까이 멀리 멀리 천천히 멀리 이렇게 해서 다 보이게 해가지고 얘는 메비나 아이니까 매비나 안 걸 멀리 심은지 몇년 됐구요. 엄청 잘 크고 있어요. 여기도 메비나 밑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죠. 자구들이 많이 생기고 풀도 같이 커서 풀을 자주 수시로 뽑아야 됩니다. 매비나 가 30cm도 30cm 되는 큰 분에서 아주 군생으로 잘 크고 있고요. 물 좋아해요. 물로 자꾸 샤워를 시켜주셔야 돼요. 메비나가 이파리가 이렇게 빠글빠글하기 때문에 이 밑에서 물을 안주면 깍지벌레가 생겨요. 메비나하고 대비는 진짜 좋아요. 깍지벌레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물로 자주 샤워시켜주시고요. 물에다가 집에서는 식초를 조금 섞고 아니면 도수 높은 소주를 좀 섞고 그래서 자주 샤워를 시켜주시면 물도 먹고 식초하고 소주 덕분에 살균, 살충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해주셔서 벌레가 안생기게 하고 물을 뿌리가 자주 먹어서 애들이 아주 친실하게 그렇게 잘 키워야지 오래 키우실 수 있어요. 얘네는 물 좀 말리고 물을 깜빡입고 안주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막 말라 죽어요. 그리고 벌레가 너무 잘생겨서 벌레 너무 타서 진짜 물 잘 주셔야 돼요. 얘하고 소인제하고요. 물 정말 좋아합니다. 청옥도 지금 이 화분에서 몇 년 키웠죠? 한 6년, 8년 키웠을 거예요. 위에다가 자꾸 조금씩 더 보태서 심어주기도 하고 입꼬지도 하고 막 이랬더니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물 푹푹 주는데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죠. 햇빛바람 덕분인지 따글따글하게 아주 천천히 크고 있습니다. 우리집에 염자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염자, 이건 미니 염자, 여기도 염자들이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는 무늬베고니아 젤라늄하고 젤라늄하고 모아뒀어요. 이쪽은 조금 더 약간 그늘지는 쪽이고요. 바람도 시원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부지런히 또 자리를 옮겨놨습니다. 꽃도 열심히 피고 있는데 예쁜 건 다 빠져가지고 다 사가버렸어요. 겹꽃으로 피고 이렇게 예쁜 건 다 사가셔가지고 꽃들이 이제는 겹꽃이 아니고 전부 다 꽃꽃만 남았어요. 꽃꽃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꽃은 피고 있지만 예쁜 애들이 없네요. 이파리들은 예쁘죠? 그래도 젤라늄은 이파리도 예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힘들어하는 조금 작은 아이들 그 다음에 저와 여가 얘가 화려해서 하나 사다 심었어요. 이 속에서 꽃들이 자꾸 나오나 봐요. 이게 화시아타래요. 화시아탑 여기다가 하나 심어놨습니다. 예쁘라고 좀 화려해 보이라고 이거는 파랑색 은색 파랑색 은색 이거는 3만원 아이입니다. 릴리패드 얘는 오래된 아이 릴리패드 예뻐서 얘도 오래오래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키우다 보니 가격 설정은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갖고 온 가격과 이거를 몇 년을 키워야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넘치게 지금 키웠거든요. 몇 년을 짱박아 놓고 키웠죠. 이렇게 예쁘게 장미꽃들이 되었죠. 가격은 반음하기가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얘는 예쁘게 커버라고 원정 미니마 군생을 사왔는데요. 한몸인 줄 알았더니 막 한 서너 몸으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잘 커서 벌어지고 여기는 조금 이제 자리 잡는 중이에요.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원정 미니마도 굳어지면 정말 예쁜 애거든요. 얘는 아메치스 합식입니다. 아메치스 합식해서 이렇게 키워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마디바 프릴마디바 얘도 묵둥이라 18cm 정도 나오는데요. 묵둥이라 되게 예쁘죠. 마디바는 대품 4만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백봉국 아시죠. 백봉국 짐재 꽃이 다 펴서 핑크색 꽃이 다 펴고 졌는데요. 백봉국도 나뭇가지로 크면서 잘 번지고요. 물도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꽃도 봄이면 구절초 같은 조그마한 백화꽃처럼 피면서 핑크색 꽃이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2천원짜리 아이들인데요. 요즘은 2천원짜리가 인기가 없죠. 저쪽 가게에 있을 적에는 영종도 강화도 가시다가 집에 들어가시다가 오셔가지고 늘 많이 사가셨는데요. 올해는 좀 경기가 없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용합니다. 오시는 분들도 몇 명 안 되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여행하고 맛있는 거 싫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놀러 가셨다 친구들 만났다 맛있는 거 어디 가서 먹고 왔다 다 이런 얘기만 들리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갇혔다가 많이 나가시기도 해요.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 우와 여기서 보니까 화분도 예쁜데요. 잘 보이실려나요? 네 화분이 화분도 찍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네. 화분은 막 들고 사이즈 대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안돼요. 유튜브라는 거 찍는 것도 소통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 점점 게을러지고 귀찮아 하고 그러는 거 같으죠. 죄송해요. 어때 어떤 날은 근데 또 막 마음이 나서 부지런히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이사해 놓고 나고 조금 자리 잡히니까 일단은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나마 날씨가 시원해서 좋아요. 얘는 베이비 핑거를 합식해서 심어놨는데요. 되게 20cm 정도 나오고요. 여기다가 베이비 핑거를 6포트인가 심었습니다. 6포트인가 심어서 했는데요. 택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와서 사가시면 좋겠는데 와서 사가시는 분들이 오늘 오실까 이거 보고 가격은 잘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소울앤철화입니다. 소울앤철화 다 여기다 자리로 옮겨놨는데요. 살짝 이제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울앤철화 이렇게 동근수형 3만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직사각분에 심었더니 딱 맞는 수형입니다. 얘도 3만원 원입니다. 먼노철화예요. 먼노철화 층이 엄청나죠?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튼실하게 그리고 옆으로도 막 여기 자구가 번져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클지 모릅니다. 어떻게 틀고 나갈지 먼노철화 아주 튼실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라지아가 입니다. 라지아가 얼굴 큰 라지아가 얘네는 하나의 6천원씩 입니다. 라지아가 그 다음에 얘는 누다 누다 군생 누다 군생은 2만원 이고요. 그리고 까라솔 하나 남았습니다. 까라솔 만원 이에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까라솔도 색감이 노란색도 있고요. 녹색이 더 강한 애가 있고요. 이렇게 빨간 게 강한 애가 있고요. 얘는 빨간 이 강한 까라솔 입니다. 만원 입니다. 얘는 백미 일본 백미 군생 일본 백미 사두 군생 이고요. 14,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녹기란 인데요. 이렇게 한몸 입니다. 이렇게 한몸 녹기란 대풍 군생 20,000원 얘도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얘는 클레오파트라라는 프릴 이고요. 프릴들은 진짜 물과 햇빛 정말 좋아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살이 찌고 프릴 예쁘게 생기고요. 그리고 물을 샤워하듯이 자주 주셔야 돼요. 물을 자주 먹여야 입장이 두꺼워지고 목대도 튼튼하게 크고 쑥쑥 잘 자랍니다. 프릴 너무 말리면 조그맣게 키우시는 분들은 적당한 때 물 주시면서 조그맣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프릴은 조금 풍성하게 크게 키우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고 2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이너미스 대품 이에요. 노란 꽃이 피는 이너미스 대품 인데 향기 너무 좋은 거 아시죠? 향기 정말 좋고요. 저쪽에 있어요. 3만원짜리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헤라 군생 삼두 헤라 삼두 군생 2만원씩 입니다. 헤라 삼두 군생 2만원씩 입니다. 이렇게요. 얘는 얘는 그거죠. 그거 그거 고사리 아 이름도 까먹었다. 아이가 고양이 발톱 고사리 몇 년째 여기서 크는데요. 너무 군을 안 갈아 줘서 그러나 이제 잘 크겠죠 여기서 아니 그리고 군을 갈아 줘야 어떻게 군갈아요 가득 차서 이거 어떻게 군갈죠 여기 지금 새로운 색깔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여기 여기가 바람이 요즘 올해 너무 진짜 시원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30,000원짜리 보여드리러 갑니다. 이너미스 30,000원짜리 아이들 쓰레기 좀 버리고요. 예 예 예 예 예 이너미스 통통하고 입장도 아주 많고 예쁘게 생겼죠. 이너미스 30,000원씩 입니다. 아주 입장 통통하게 잘 키워놓으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레브티아 아니 레브티아 헬리오사 아 이름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꽃은 예쁘게 많이 피는 아이들입니다. 얘네 8,000원씩 이었는데요. 두 개 남아서 6,000원씩 나갑니다. 6,000원씩 나갑니다. 얘네들은 다 100% 접목이고요. 꽃은 피고 햇빛만 보여주시면 피었던 자리는 마르고 이 사이에서 새 꽃들이 또 올라와서 꽃을 계속 여름에 보여줍니다. 예쁘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27번 얘도 8,000원인데 6,000원 나가고요. 얘네는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 군생 7,000원씩 입니다. 황홀한 연꽃 7,000원씩 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오늘 또 흙도 만들고 오늘 데려온 애들 또 풀어갖고 정리해서 내일 또 새로운 애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부르기를 여기다 칭칭이 갖다 놨습니다. 조그만 아이부터 조금 큰 아이 이거는 정말 색깔 예쁜 핑크 얘는 복숭아 같은 아이 아주 왕대품 이에요 엄청 커요 이렇게 작은 아이는 1cm 정도 되고요 얘는 2cm 얘는 4cm 에요 이렇게 되려면 몇 년을 키워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이즈가 정말 안 크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껍데기 벗는데 정말 안 커요 그리고 얘는 마오가니가 5두 에요 탈피했는데 5두 가 되었습니다 아주 너무 이럴 땐 너무 행복해요 얼굴 이렇게 크게 만들기를 숫자 늘리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 몇 년만에 이제 3두 해서 5두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자리 잡고 크라고 지지대 해놨어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